어? 아니, 누가 이런 사고를... 오늘도 신나게 뛰어놀았는지 LG전자만 친구들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코코는 낮잠 시간이 다 끝나기 전인데 벌써 일어났네요. 아, 잘 잤다. 어? 저기 뭐지? 누가 이런 사고를 친 거지? 낮잠을 자던 사이에 누군가 사고를 친 것 같네요. 반장인 내가 나서야겠군. 이 명탐정 코코에게 해결 못할 사건은 없어. 분명 범인은 이 안에 있어. LG전자반 명탐정 코코 등장! 이 상황을 모른 채 망구와 몽이는 깊은 잠에 빠져있네요. 분명 범인은 흔적을 남겼을 거야. 코코가 냄새를 맡으며 단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 그렇지! 이거야! 범인의 흔적이야! 발자국을 발견한 코코가 망구와 몽이가 자고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어, 그런데 망구와 몽이 둘 다 발과 옷에 흙이 묻어있네요. 둘 다 흙이 묻어있네? 음, 둘 중에 누구일까? 몽이는 항상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충분히 범인일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사건 현장 근처에 간식 부스러기가 있던 걸 봐서는... 먹을 걸 좋아하는 망구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어. 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오, 오! 안돼! 기다려! 아직 범인은... 뭐야? 중요한 단서인 발자국을 물걸레 청소로봇 LG 코드제로 M9이 강력하게 눌러 깨끗이 닦아버렸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였는데... 깨끗이 사라졌어. 망구야, 낮잠시간 중간에 일어난 적 있어? 아니, 난 계속 자고 있었어. 배고프니까 여기까지 하자. 몽이야, 네가 화분 쓰러뜨렸지? 아니야! 나는 그냥 휘가 마려워서 잠깐 깬 거야.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분명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도대체 범인이 누구야? 코코야, 괜찮아.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요. 어? LG 코드제로 M9이 선생님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내왔네요. 아, 범인은 바로 망구였네요. 아이들이 자는 사이 선생님이 홈가드 기능을 설정하고 자리를 비웁니다. 아, 배고파. 어? 여기 간식 있네? 아무도 모르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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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어디 숨지? 우리 망구, LG 코드제로 M9이 촬영한 증거 사진 때문에 완전 범죄는 실패했네요. 모여라, LG전자반 친구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모여라, LG전자반 친구들! 모여라, LG전자반 친구들! 음악 and produ시기